자, 우리 도기. 우리 냠냠 테스트에요. 뼈. 도기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음식이 저렇게 뼈처럼 먹기 힘든 경우에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. 대신에, 뺏어보고 형식적인 거죠. 대신에 음식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욕구가 그래도 좀 있어요. 요렇게 요런 사료 같은 것들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. 자, 이런 경우에, 안 돼. 안 돼. 내 거야. 안 돼. 이렇게 해도 특별히 뭐 지키려고 하는 게 없어요. 이 친구는 음식과 관련돼서 뭘 지키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.